2명의 발달장애 예술가들에게 꿈의 무대를 선물하고 2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 3. 현대자동차가 9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해 감동과 사랑을 전하는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4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4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캠페인은 고객들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겠다는 현대차 리보 브릴리언트 라이브 브릴리언트 캠페인의 일환이자 새해를 맞이하는 순간을 고객과 함께하며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지난 2011년 처음 선보인 1회 3회째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많은 고객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김민수 분에게 강남역 M스테이지 M스테이지 특별 무대 위에서의 피아노 독주회를 마련했으며 고객 참여를 통해 강남역 일대에 설치된 위시볼 위시볼을 연출한 바 있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4 캠페인 사이트를 통해 31일까지 진행되며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남걸 17군과 화가 김태호 27씨의 꿈인 피아노 연주회 및 전시회를 열어주기 위한 응원을 모으는 위시리터 위시리터 이벤트와 자신의 새해 소망을 적어 SNS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남한 김남걸 군과 김태호씨에게 특별 무대를 열어주기 위한 위시리터 이벤트는 자동차 연료 수유를 콘셉트로 삼아 캠페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선택하는 응원의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른 양 리터의 응원이 모아지도록 한 이색적인 응원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에 참여해 두 예술가에게 특별 무대를 선사하고 싶은 고객들은 캠페인 사이트에서 김남걸 군과 김태호씨의 감동적인 사연이 담긴 영상을 보고 좋아하기 2리터, 응원하기 5리터, 공유하기 10리터 중 하나를 선택해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면 된다. 현대차는 고객들의 응원 형태에 따라 김남걸 군 또는 김태호씨를 향한 응원 14만 리터가 채워지면 김남걸 군에게는 12월 31일 메인 이벤트 무대에서 피아노 연주회를 김태호씨에게는 내년 1월 중 별도의 갤러리를 마련해 작품 전시회를 열어줄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는 캠페인 사이트에 김남걸 군과 김태호씨의 향한 응원의 메시지 또는 2014년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작성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디지털 카메라 1명, 태블릿 PC 3명, 영화 예매권 100명, 1인 2매, 음료 기프티콘 등 다양한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들이 2013년을 감동적으로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14년을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길 바란다며 현대차는 고객들의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고 고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 12월 31일 오후 9시 강남 뉴스트리트 일대에서 펼쳐지는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4 메인 이벤트에서는 김남걸 군의 피아노 연주회 외에도 인기 가수들의 공연과 현대차가 준비한 레이저쇼, 이색적인 새해 카운트다운 세레모니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